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크롱이 블럭 구성놀이 중에서 영웅마크를 찾아서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화살표 키를 누르면 움직일 수 있어요 화살표 키를 누르면서 움직인 다음에 상대방을 피해서 영웅마크를 찾는거에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상대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저는 뽀로로를 일단 처음이니까 뽀로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뽀로로 선택 크롱을 피해 영웅마크를 가져오세요 크롱을 피해서 영웅마크를 가져오면 된대요 시작 한번 해볼게요 빨리 가자 크롱이 되게 빨라요 생각보다 일단은 막아줬습니다 네 다시 가서 영웅마크 획득했습니다 영웅마크를 4개를 찾는건가봐요 한번 해볼게요 크롱이 잡으러 오고 있죠 오 위로온다 밑으로 도망가서 짠 막았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오 일로와봐 왜 안되지 다시 이쪽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가자 네 영웅마크 두번째꺼 획득했습니다 두개 성공 어 이번엔 꽃길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짠 이쪽에 막아놨어요 하하하 빨리 잡으러 와봐라 크롱 빨리 잡으러 와봐라 크롱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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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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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을 좀 놀려줘야겠어요 걸렸지 예 이번에도 영웅마크 성공 영웅마크를 찾았어 네 3개 성공했어요 3개 어 이번에는 눈 쌓인 길이에요 어 이번 크리스마 때는 눈이 올려나 모르겠네요 짠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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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오 크롱이 엄청 빨라요 짠 다시 크롱이 길을 잘못 찾아왔네요 다시 성공 영웅마크를 찾았어 네 영웅마크 4개 다 찾았으니까 제가 이겼죠 성공 네 크롱이 아쉽겠어요 한번만 더 해볼게요 한번 더 할래 이번에는 크롱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뽀로로를 피해 영웅마크를 가져오세요 이번에는 뽀로로를 피해서 영웅마크를 가져와야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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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힐 뻔했어요 아 근데 이번에 너무 쉬운거 같은데요 아 근데 이번에 너무 쉬운거 같은데요 야골루지 성공했습니다 한번 성공 3개 남았어요 시작 이번에는 돌로 만들어져있는 길이네요 자 잡으러와봐라 짠짠짠짠짠짠 걸렸지 2,5 네 성공 네 두번째 성공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하기 재밌을거 같아요 물론 아주 어린 친구들이겠죠 네 이번에는 꽃길이에요 꽃이 참 이쁜거 같아요 네 짠 걸렸습니다 뽀로로 한번 더 해볼까요 짠짠짠 이번엔 위쪽에 또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하겠습니다 네 영웅마크 획득했습니다 3개 3개 획득했어요 3개 하나만 더하면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는 눈길이에요 눈이 많이 왔네요 아 아 잡혀주고 싶어도 잡힐 수가 없네요 짠짠짠 야구루지 뽀로로 어 풀렸어 그렇지만 영웅마크 4개 다 획득했습니다 성공 네 크롱이 성공했습니다 다음에 성공해야겠죠 네 여러분 오늘 게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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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dejar